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45페이지입니다. 등록증 등의 게시어문대 146페이지 등록증 등의 게시어무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게시화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등수보자 4가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정명서류, 자격증 원본 4가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14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 사용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은 간판입니다. 간판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간판실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벌칙을 기억하면 되는데 무자격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무자격,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부칙개공 부칙개공을 다른 말로는 중개인이라고도 부르죠. 부칙개공이 부칙개공은 자의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성명 5개광고물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148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밑줄 치십시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법 이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저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49페이지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1번에 기역, 미역, 디거 3개가 있는데요. 간판 철거가 사무소 이전, 이전 밑줄 치시고요. 폐업 밑줄 치시고 등록 취소 밑줄 치십시오. 그러면 업무정지, 휴업 X 하십시오. 업무정지나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폐업의 경우에만 간판을 철거합니다. 만약에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150페이지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입니다.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 151페이지 양가로 1번 표시광고하려면 양가로 1번에 광고할 때 주로 상가 비어있는데 보면 임대무늬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임대무늬 임대무늬 해가지고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5개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화번호만 적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 5개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안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게 디것에 등록번호 밑줄 치십시오. 등록번호 간판에는 등록번호 적을 필요 없죠. 전화번호도 근데 표시광고 임대무늬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연락처 등록번호도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43번에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인터넷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5번에 맨 밑에 보면 있죠. 25번 25번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25번에 맨 밑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성명소연 등 외에 추가로 소면종가형 종가집 형님입니다. 소재지 중계대상물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 중계대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리고 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데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총사방 개개입주관입니다. 개개입주관 총청수 사용성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그 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명시사항을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맨 밑에 총사방 개개입주관 소면종가형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152페이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계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제 18조 2의 규정을 준수하는 제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등록관층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X입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2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면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입개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4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기역 공공기관 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디귿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하면 X죠.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시장의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리얼 그 밖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번에 국토부 장관은 업무 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금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입니다. 인터넷 모니터링은 기억에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요. 니언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밑줄 치십시오.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분기는 3개월의 1분기죠. 3개월마다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 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수시 모니터링 입니다. 이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하려면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해야 된다. 등록 관청에 제출 해야 된다. X죠.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년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 은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매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고요. 니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됩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시도 이사 및 등록 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통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거짓매물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부당한 표시광고 기억에 보면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그래할 수 없는 중계상물 에 대한 표시광고 니언 중계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그 다음에 디겟에 중계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계대상이 될 수 없는 중계상물의 표시광고 리얼 중계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계할 의사가 없는 중계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미엄에 중계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중계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자를 월세 10만원짜리 있다고 미끼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전화하면 진짜 10만원짜리 있습니까 하면 예 있습니다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갔더니만 제가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금방 나가고 없습니다 다른 거 4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양가로 6번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계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를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 업자가 중계하는 것처럼 표시광고 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고요 이 중계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 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 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표시광고 명칭 표시 그 다음에 개시의무 감독상 의무를 모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6장 중계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